전투 시스템 지금부터 블레스 안에서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전투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술이란 곧 전투에서 사용할 기술의 조합을 말합니다 유저는 전술창에 직접 기술을 등록해 자신만의 독특한 전술을 설정합니다 유저는 미리 여러 가지 전술을 설정해놓고 상황에 따라 전술을 변경하여 다양한 전투가 가능합니다 유저가 핵심 기술을 선택하면 조합에 어울리는 추천 기술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전술 설정을 마쳤으니 실제 전투에서 효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전투를 시작해볼까요? 미리 설정해놓은 전술을 사용해 전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습니다 이번 상대는 넘어뜨리는 기술까지 사용하네요 하지만 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한 기술을 선택해놓았다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이용해 빠르게 전술을 변경해서 기동력 위주의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왼쪽 쉬프트키를 사용하면 클래스마다 고유한 회피 기술이나 방어 행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레스의 각 클래스는 다양하고 독특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조합하여 여러가지 재미있는 전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사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